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구한테 고마운 것도 모르고 당연하다는 듯이 무수리처럼 뿌려 먹다가 손절당한 핑크 데리고 왔습니다. 핑크 공주가 아니고 핑거 공주, 손가락 프린세스. 봅시다. 제목 제가 친구랑 같이 해외여행을 갔었고 나는 잘 모르는 순진한 공주님이니까 그래서 조금 뿌려 먹은 것 뿐인데 바로 손절당했어요. 아니 이게 맞는거냐고 원제 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손절당했습니다. 제목처럼 제가 이번에 친구랑 여행을 다녀왔고 바로 손절당했는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글 써봅니다. 우리 두 사람 30대 초반이고 둘 다 미혼이에요. 친구는 예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연애 같은 거 안하고 대신 1년에 한두 번씩 꼭 해외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런 반면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이 나이까지 비행기를 못 타봤죠. 아니 아예 탈 엄두도 못 내고 살았어요. 그리고 음식도 많이 가리고 저질 체력인 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이런 내가 혹시나 민폐라도 끼칠까 싶어가지고 그게 국내든 해외든 친구들이 같이 놀러가자고 해도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안 갔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들 가까운 일본이라도 다니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부럽다 나도 최소한 도전이라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의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콩콩아 너 다음에 해외여행 갈 때 나도 같이 가자 나 좀 데려가줘 이렇게요. 그러자 친구가 알겠다고 하더니 베트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획이 있다고 그리고 자기랑 같이 가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둘만 가는 거고 다른 사람 데려오면 안 되고 음식 타박 같은 거 절대 금지. 내가 이미 예전에 가봤으니까 스케줄은 내가 짜겠지만 거기 따라와가지고 힘들다는 소리 절대 금지. 징진대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베트남 다낭 친구는 여기를 두 번 다녀왔는데 여기가 주변 볼거리도 많고 음식 등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좋았대요. 그래서 그러냐 알았다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게 하고 오케이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리고 흘러 약속한 시간이 왔고 인터넷으로 비행기 티켓 숙소 예약 이런 거 친구가 다 알아서 했어요. 나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지가 해야지 뭐. 금액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나는 돈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숙소가 있으면 골라봐라 이러길래 봤는데 제가 숙소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동거리가 멀다 또 여기는 금액에 비해 너무 별로다 여기는 아침 밥은 안 준다 이런 소리만 하더라고. 결국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모르겠다 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출발했죠. 비행기를 이륙할 때부터 저는 멘붕이 왔어요.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상을 팍 꾸기고 있으니까 친구가 야 왜 그래 우리 기분 좋게 가자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호텔 체크인을 했는데 보니까 1박에 조식을 포함해 15만원이야. 돈은 비싼데 너무 오래된 호텔인 거예요. 진짜 낡았더라고.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돈을 더 주고 더 좋은 데로 가지 그랬냐 이랬더니 뭐라더라 자기는 여행 같은 거 할 때 숙소에는 그렇게 비싼 돈을 드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뭐 이런 정도의 가격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여하튼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또 짐풀고 있는 저를 보더니 야 아니 컵라면을 왜 가지고 왔어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뭐 여행을 왔으면 현지 음식을 먹어야지 이러면서 특히 쌀국수는 필수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베트남에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짐풀고 바로 이 친구가 데려가는 쌀국수 집에 들어갔는데 아 향신론 냄새 오지고 가게 위생도 꽝이고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냥 참고 조용히 먹었어요. 나는 착하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야시장을 갔는데 미친 와 날씨 미쳤나봐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나는 땀 뻘뻘 흘리는 거 싫어서 빨리 숙소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도 좋다면서 즐기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옆에 가만히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나는 첫날에 비행기도 탔고 음식도 안 맞고 너무 덥고 첫날부터 되게 고생을 해서 피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숙소로 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얘가 대뜸 야 우리 내일 아침에 조식 먹고 바로 밖에 나가자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너무 피곤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 자고 싶어가지고 나 밥 안 먹어 해서 조식은 친구만 먹고 왔는데 먹고 오더니 야 너 뭐해 왜 아직도 누워있어 왜 준비를 안 했어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나는 피곤한데 하지만 말은 이쁘게 했어요. 아 그게 침대가 너무 푹신해가지고 내가 꿀잠을 잤나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한 뒤에 호딱 준비해서 나왔어요. 여기 오면 또 필수로 가야 된다는 데가 있다면서 케이블카 쪽으로 데리고 가는데 물론 이번 여행에서 이번 여행 스케줄에서 케이블카 타는 거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문제는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저 삶에서 이렇게 긴 케이블카 처음 봤어요. 뭐 대충 남산 정도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히 경기도 오산이더라고. 아니 얘도 웃기는 게 나한테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지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오래 타야 하는 케이블카를 속에 스케줄에 넣었다는 게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농담 아니고요. 한 30분은 벌벌 떨었던 것 같고 친구 인상도 팍 구겨지더라고. 그래도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생각보다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러다 오후 2시에 내려와가지고 또 어디를 간다는데 나는 이미 체력이 바닥이야. 그리고 친구 눈에도 제가 많이 힘들어 보였나봐요. 가기 싫으면 자기 혼자 다녀올 테니까 숙소에 들어가 있어라 하더라고. 물론 마음은 그러고 싶었죠. 근데 혼자 숙소에 있으려니까 또 무섭더라고. 그래서 힘들지만 따라갔어요. 근데 친구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니 나도 힘든데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불평 안하고 같이 있는 중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둘째 날에도 원래는 야시장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패스했어요. 전혀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 친구끼리 여행을 왔는데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즐기는 게 아니라 서로한테 딱 필요한 말만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저는 화 안 내고 이쁘게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끝났고 사실 기대만큼 좋지도 않더라고. 날씨는 오지게 덥지. 음식도 맛없지. 위생도 안 좋지. 정말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렇게 삼박을 하고 한국에 왔고 그날 저녁에 제가 친구한테 꼼꼼아 고마웠어. 니 덕분에 해외여행도 가보고. 나 너무 좋았다. 나중에 시간 맞으면 우리 밥 한 끼 하자. 내가 밥 살게.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거를 분명히 읽었는데 말이 없어. 거의 30분 정도 지나서야 답장을 해요.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야 나 그냥 입꼭닷 하려다가 짜증나서 답장한다 이거였어요. 너 진짜로 좋은 거 맞냐? 나는 하나도 안 좋던데. 어? 그래 음식 타박은 안 했지. 안 했는데 니 인상부터가 다 썩어 있었고 숙소도 그래. 들어가자마자 바로 뭐야 이게 이딴 괘지같은 표정 지었잖아. 나 보라고. 아니 너는 손 하나 깎다가 안 하고 모든 스케줄을 나한테 맡겼고 티켓팅 체크인 음식 주문 등등등 다 나한테 맡겨놓고는 이동할 때마다 뭐 쳐먹을 때마다 인상을 팍팍 구기네. 내가 니 하인이냐? 어? 그래도 나는 니 체력 안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양보하고 양보해서 되게 널널하게 일정을 짠 거라고. 나 가보고 싶은 곳들 되게 많았는데 너 때문에 안 간 거야. 야 됐고 너 앞으로 절대 두 번 다시는 너랑 나 여행 같은 거 안 다닐 거야. 아니 연락도 하지마. 이러면서 그냥 바로 손절 때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니 그래 더운 날씨에 제가 종종 인상을 찌푸리긴 했어요. 인정해요. 근데 그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런 거지. 힘들어서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체력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그게 다예요. 그래도 기분 좋을 때 웃기도 하고 재밌다는 말도 종종 했거든요. 또 친구한테 야 여기 장소 좋다 잘 정했다 이런 칭찬도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친구는 평소 지가 혼자 많이 다녀봤으니까 어디든 다 괜찮겠지만 나는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게 이상하고 낯서니까 그런 건데. 겨우 그런 본인 기분에 안 맞춰줬다고 저를 손절 때렸어요. 아니 이게 맞는 거냐고요. 댓글 1번. 야 그냥 손절 정도면 양반이네. 뺨 안 차 맞은 게 다행이다. 앞으로 해외는 너 혼자서 가든 아니면 너랑 비슷한 성향 사람 있으면 한번 잘 찾아가지고 가든가 하세요. 2번.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러는 사람들 보면 보통 되게 다 그래요. 해주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만투성이야. 그지 같아. 여행이라는 건 진짜 본인이 알고 있는 만큼 즐겁기 마련인데 얘 봐봐. 지 스스로 알고자 하는 노력 하나도 없고 모든 걸 친구한테 맡겨놨다가 현장에서 똥씹은 표정으로 얼굴을 구긴다고? 그 순간 끝나는 거지. 그냥 너는 남들 따라 남들 하는 거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딴 거 버려요. 쓴이는 내가 봤을 때 여행 체질이 아니야. 정 가고 싶으면 여러 명이 우르르 갈 때 살짝 낑겨 가든가. 둘이 가는데 한 명이 똥씹고 있다? 이거 진짜 노답이지. 패버리고 싶어. 3번. 글만 봐도 그래요. 여행을 하는 내내 글쓴이가 얼마나 인상을 구기고 다녔을지 다 보입니다. 베트남 여름 덥죠? 또 베트남 음식에 향신료 많은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싫다고 불만이라면 그냥 여행 내내 똥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거지. 조식을 먹자고 말했는데 잠을 차 딥이 잔 거는 그냥 네가 그런 거고. 케이블카도 그래. 친구가 계획을 짤 때 이건 어디어디 케이블이다. 이런 거를 알려줬을 거야 분명. 그지? 아니 그런데 그전에 고소공포증이면 검색이라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계획 단계에서 친구야 나 이거 못한다 말을 했어야지. 계획을 짜고 했을 땐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징징징. 그지 같다. 비록 내가 한마디도 안 했지만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날 배려해가지고 뺐어야지. 이건가? 내가 귀찮아서 또 내가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온 세상이 다 나를 이해해줘야 되는 거고. 친구가 너한테 기분 나쁜 건 너한테 상처가 되는 그런 무례다 이거야? 아우 별거지 같은 게 진짜. 아니 지가 상전이야 뭐야. 네가 공주냐? 4번 본인 기준으로 쓴 글인데도 이 정도면 진짜 와 혹시 욕 처먹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러는 건가? 그런 거요? 그렇구만. 5번 제가 딱 쓴이 같은 친구랑 여행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베트남 갔었고 그 친구 여행생 초보라 우리 일정에 대해 단 1%도 참여 안 하고 숙소도 비행기도 식당도 마사지도 전부 다 제가 다 알아보고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거기 다녀와서 손절 안 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태도가 쓴이랑은 완전 정반대였으니까. 내가 예약한 숙소 단점보다는 장점만 봤어요. 바로 옆에 꽁꽁이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다 좋다. 여기 전망 지린다. 밥도 맛있다. 친구야 호텔 정말 잘 잡았네. 고생 많았겠다. 고마워. 등등등 계속 이러면서 여행을 하는 내내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내줬어요. 제가 예약을 한 식당도 마찬가지죠. 위생이 별로인 현지 식당도 제법 많이 있었는데 와 여기 음식 너무 맛있다. 아니 이런데 너 어떻게 찾았어? 대단하다. 고생 정말 많이 했겠다. 계속 이러면서 좋은 점과 칭찬만 해주고 사람을 되게 뿌듯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야 시장도 그래. 얘도 체력이 약해가지고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되겠다. 너는 그냥 쉬어. 나 혼자 다녀올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니야 여자 혼자 위험하지 같이 가 이러면서 끝까지 따라와주고 이제 알겠어? 네가 왜 손절을 쳐 당했는지? 내 댓글 어? 야 너 혹시 꽁꽁이 아니야? 고마워. 네가 있어가지고 나는 여행 너무 편하고 좋더라. 나는 있지. 네가 가자고 하면 비키니 들고 북극도 갈 수 있어. 예. 2번. 님아 부탁이니까 저하고도 친구 해주면 안 돼요? 나도 비키니 들고 북극이든 남극이든 다 따라갈게요. 제발. 6번. 내가 친구라 해도 너 무조건 손절이야. 초보라는 이유 하나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거? 내가 준비 다 해가지고 데려갔는데 막상 왔더니 이건 이래서 그지 같다. 저건 저래서 망할 것 같다. 이래서 싫고 저래도 싫고. 더워서 그런 거든 힘들어서 그런 거든 뭐든가니. 똥 씹은 것처럼 인상만 쳐 쓰고 앉아 있으면 여행은 고사하고 같이 놀기도 싫어요. 야 그 친구 2박 3일 동안 고생 오지게 많았겠다. 아니 3박 4일이죠. 7번. 야 이 씨랭아. 너 뭐냐? 혹시 공주님이세요? 너랑 같이 가려고 열심히 계획 짜고 고생한 그 친구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표정관리 하나 못하는 주제에 무슨 여행을 간다고 깝치세요? 그 친구 되게 불쌍하다. 아우 고작 이딴 것 때문에 돈 날리고 기분 잡치고 시간 날리고. 8번. 뭐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쩌라고? 미친 거 아니야? 친구 기분 안 맞춰줘가지고 손절당했다고? 장난해? 너 공주야? 시녀가 너 모시고 관광시켜 드리는 거냐 지금? 네가 친구 경비랑 또 너 관광해주는 가이드 비용까지 내준 거야 뭐야? 네가 먼저 가자고 한 거고 친구는 너 초보라고 본인이 여행 계획까지 다 짜줬는데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운 마음에 잘 따라다니기라도 했어야지. 뭐냐 이게? 퇴이! 9번. 아니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이 문장 하나에 승희의 모든 게 다 담겨있다고 봐요. 얼마나 거지 같았을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다. 깔깔깔깔깔. 10번. 야 이 미친. 야 너 지금 효도 여행 다녀왔냐? 어? 아니지. 부모라 해도 이 지랄하면 다시는 안 데려가. 아! 다른 말 필요 없고 그냥 확 짓 뜯어비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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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